웅하어여 일어나왔다 너 엄청 많이 왔어 지금 좋은 도전이야 문시도야 처음 시작이 좋았어 시켜주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 우리 예령이 처음으로 두발 자전거 타는 날이에요. 예령 방금 전 연습하니까 너무 잘하던데? 좋은 도전이야. 가면서 가면서 발을 계속 굴리면서 우리 예령이 처음 자전거 타는데 아까 밀어줬더니 너무 잘 타더라구요. 아줌마들이 씹히 웃으면서 간다. 예령이 지금 연습하고 있거나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것 같아요. 다시 잡아줄게요. 앞에 봐 앞에 페달 계속 밟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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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를 봐야돼. 발은 안봐도 돼. 발이 알아서 움직이라 그런거고 얼굴은 앞에 봐야돼. 발을 볼 필요가 없어. 자 앞에 봐봐 사람들이 있었어 발을 볼 필요가 없어. 다시 다시 앞에 봐. 페달 굴려 페달 굴려 페달 굴려 엄마 하는거 봐봐 예령아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안 움직여 아마 앉아있는 굴려 엉덩이야 아들과 함께 진짜 어려워 그게 우리한테 안맞아서 아빠 조롱이로 봐봐 아빠 하는거 봐봐 아빠 하는거 봐봐 아빠 하는거 봤어? 아빠 잘가네 좋게 그렇지 그렇게 해서 쫌할 때 굴리는거예요 배좌리 자 다시 내려 다시 해봐 언니가 요 먼저 끌어 그렇지 그렇지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렇지 그렇지 일곱처럼 해 일곱처럼 해 일곱아 그렇게 안 할거야 고 고 자 슝슝슝 한 다음에 엄마 선물 선물인데 이렇게 뿌리째 뽑아주면 어떡하니 슝슝 한 다음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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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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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이럼아 너 엄청 많이 왔어 지금 그래 엄마 막 뛰고 있잖아 에이 잘한다 그래 그러면 성냥이가 한번 연습할게요 성냥이도 지금 두발자전거는 처음인데 성화가 잠깐 출동한 성냥이가 한번 해볼게요 자 해보자 봐봐 형님 다리로 해봐 다리로 그렇지 다리로 와봐 짜자자자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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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넘어져 응 안넘어져 앞에 잘 보면 돼 와 대박 오오오 잘가는데 예리 형 잘가는데 잘하네 자 가자 자 오르막길이야 또 자 준비 시작 다시 가는거야 아 저거 아 뭐야 아 뭐야 그 아 아이고 엄마는 편안해 하랭이 태워줬더니 이제 혼자 미네 유모차도 이제 졸업해야지 그치? 아니 아니 엄마는 아빠가 얘기했어? 그러니까 집에 갈 거야 집에 갈래? 아 덥다 구독 구독 좋아요